한국국제물류협회 신임 회장의 부산지역 국제물류기업인 태경해운항공의 김병진 대표이사가 선출됐습니다. 협회는 지난달 24일 서울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김병진 회장을 추대했습니다. 부산소재 기업대표가 국제물류협회장에 취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김신임 회장은 국제물류업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데다 2003년부터 협회 부회장과 부산지회장을 맡아왔던 터라 협회 경영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평을 받아왔습니다.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어려운 경기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협회 회원사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겠다며 협회의 저변 확대 및 위상정립을 통해 회원사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국제물류업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회장 임기는 오는 2018년 2월까지 3년간입니다. KSG 뉴스 정재혜입니다.